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제주시 에어월업 업리 에어월 윈드스톤 타운하우스 주택 경매물권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 3095번입니다. 감재가는 2억 4,640만원이며 토지면적 84평에 건물면적 28평으로 2차 제재가는 1억 7,248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725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5월 10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제주시 에어월업 업리 에어월 윈드스톤 타운하우스 경매물권은 에어월분교 남측 근거리 위치하며 주인의 단독주택 및 농지와 임야 등이 혼지하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제주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제주시 에어월업 업리 타운하우스는 에어월 윈드스톤 22동으로 토지면적 84평에 건물면적 28평이며 감정가는 지난 2020년 4월 기준 2억 4,640만원입니다.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억 7,248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5월 10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725만원이며 입찰은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 는 제곱미터당 87,400원입니다. 기타 다른 지역 지구 등의 위 자료를 참고 바라며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일반 목구조 2층 단독주택으로 공부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규모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정상적인 건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타운하우스 부지의 건축물로 총 29개동이 건립되었으며 토지지분, 건물 전부 매각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고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11월 2일에 설정된 용담 새마을군고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억 7,520만원입니다. 채권총액은 3억 6,795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상 주거임차인은 후순위 전세권 등기자이며 대약력이 없는 상황이고 보증금은 1억 2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를 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배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명도계획 준비도 필요할 듯합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면을 통해 제주지역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실고주 목적인지 아니면 세컨드하우스 용도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이유이므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고래가 시스템을 통해 단지 인근 실고래가 현황이 체크되고 있으며 객밀문건의 가치를 추론할 수 있다면 투자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제주시 에오르비 인근 지역의 단독주택 매물이 여러 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현황을 확인하여 투자 목적과 운영플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스 한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제주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결은 72.9% 매각률은 44.8% 경쟁률은 4.7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2일에 진행된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주택의 경우 3차 입찰에서 25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69.2%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인근 주택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문건 예의 경매 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받은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에오르버 음리 에올 윈드스톤 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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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